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씨에게 사과한다. 사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저는 언뜻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과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진짜 내가 사과한 줄 알더라. 그 같은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리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냥 사과도 하고 약속도 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훗날 그때 사과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면 언제 내가 그런 것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색하면서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1월 18일 날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34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페이스북 측은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두 다 내려버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 18일 날 형과 형수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 장소에서 가족의 내밀한 문제이고 비록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슨 가족 사이에 내밀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쌍욕을 퍼붓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에서 무슨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섭섭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님과 형수에게 그렇게 쌍욕을 내리퍼붓는 그런 짓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인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런 일들을 바로 이재명 후보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아유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점이 바로 지도자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깊이 사과한다.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의 부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같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D님입니다. 상식적으로 형수에게 저런 욕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시민부인님은 말씀입니다. 형수를 욕했는데 형수한테 우선 사과를 안 하고 왜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저는 도무지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형수 앞에 우선 정중히 사과를 해서 형수의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시민 김연수님은 이재명 씨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말고 우선 형과 형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만 의식하고 입으로만 나불대는 사과도 모두 다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진정 사과받을 사람은 형과 형수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같은 폐륜하는 대통령 자격 미달입니다. 아주 그냥 가혹한 그런 비판을 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 M님은 사과하고 용서하면 그 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신 행수가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더만 정신병 보낸 행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더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시민 DS님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그 인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겉으로는 사과 속으로는 내가 당신이 되기만 해봐라이 가만두는가 보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겉과 속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시민 피의님입니다. 당신은 사과하면 끝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될 사람과 대통령 권한 행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무한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섭지 않습니까? 시민 피의님이 그렇게 꼬집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1월 18일 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편법 녹취록 mbc 방영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민 후보가 답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과 대통령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무한검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행한 그 욕설 파일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리고 막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욕하는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통해 사람들이 또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저희 논평은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장영하 변호사가 34개의 욕설 파일 과 그 녹취록을 공개하였으면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을 공개된 상태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얻었던 그것을 지금 가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 비방제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같은 내용을 편집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사람들도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래서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 말하기가 딱 할 정도로 그렇게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34개 욕설 파일 녹취록 전부와 녹음 파일 전부는 신속하게 보곤 해서 국민들이 다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원재료로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